강철 깃발 자네의 힘을 보여주게 자네 풍선 갑옷 자네 랩때문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니죠? 한 몸처럼 돌격하는 건 사냥이 시작됐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잘 싸우게나 이 땅이 차가운 걸 알았다 이 땅이 차가운 일입니다 이 땅이 차가운 일을 잃어버리지만 이 땅이 차가운 일은 이 땅이 차가운 일을 잃어버린다 ㅁㅁㅁㅁㅁㅁㅁ 늑대들을 쉬게 하게. 사냥은 끝났으니, 한몸처럼 돌격하는 건. 사냥은, 한몸처럼 돌격하는 건. 언젠가 자네와 같은 타이탄과 다시 겨루어 내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. 사냥이 시작됐네.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잘 싸우게나. 사냥이 시작됐네.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잘 싸우게나. 5분 남았네.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.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. 5분 남았네. 5분 남았네. 4분 남았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명예로운 여명이 오고 있다네. 끝을 내게. 연장은 한 번 더 잡았다. 연장은 앞에서 한 번 더 잡았다. 축하하네. 힘들게 싸워 얻어낸 승리로군.